안녕하세요. 봉봉농원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이는 써니스마라즈입니다. 이 포트가 지금 P9 포트예요. P9 포트에 지금 보시면은 밥이 엄청 많죠. 시존에 보면은 생산된 P9을 구입하게 보내면은 이 정도 15cm 정도. 각자 가지 한 외목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옆에 보시면은 밥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여기 위에 보시면은 골드 컬러. 이 골드 컬러도 잘 나와 있죠. 지금은 이렇게 뿌리를 얼려서 지금 기절시켜 놓은 상태입니다. 뿌리를 꽝꽝 얼려서 동해를 입지 않게 만들어서 들어와 있고요. 이거 이제 바로 노지에 식재가 가능하십니다.